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문제는요. 내부 임피덴스가 0.3 플라스 제2홈인 발전기, 그 다음에 임피덴스가 1.1 플라스 제2홈인 선로 연결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로가 있는 거죠. 자, 여기다 써볼까요? 지금 문제의 발전기 임피덴스가 0.3 플라스 제2의 2라고 주어진 거고, 선로 임피덴스는 1.1 플라스 제2의 3홈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 양단자 봤을 때, 이쪽에 내부 임피덴스, 예를 갖다가 제트라고 한다면, 내부 임피덴스 제트는요. 제트는 지금 발전기 임피덴스하고 선로 임피덴스 직렬이니까 합성하면 0.3 플라스 제2에다가 1.1 플라스 제2의 3이란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이거 어떻게 돼요? 0.3하고 1.1이면 1.4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허수부 제2하고 제2의 3이니까 제2의 5가 되겠죠. 자, 근데 최대 전력조건, 주열전, 이쪽에 있는 부하 임피덴스하고, 지금 그랬던 내부 임피덴스하고 똑같은 상태지만, 이거 이거, 그렇죠? 얘가 공액이잖아요. 자, 아마도 보기 보면, 일단 시계 구성 자체가 이런 식의 구성이 됐으니까, 3번에 실수부만 있는 거고, 4번에 허수만 있는 건 답이 안 되죠. 결국에는 1번 아니면 2번인데, 이 공액복수 수술 취안에 따라서 마이너스냐, 플라스냐, 여기서 이제 정답이냐, 오답이냐 갈아질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부하 임피덴스는 내 임피덴스 지금 구한 거에 공액이니까, 1.4 플라스 제2의 5의 공액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액복수 수술의 의미가 뭐죠? 실수부는 바뀌지 않는데, 허수부가 부우가, 이게 공액이란 게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연상이 되잖아요. 아, 플라스는 마이너스로 바꿔라 하는 얘기죠. 바꿔라. 정답은 1번. 자, 최대 전략 조건, 이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특히 공액 같은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V1t 골 익스퍼네즈 4t, 그렇죠? 이 V1은 이 회로에서 입력을 주어진 거예요, 입력. 그런데 문제 요구하는 Vt는요, 얘는 바로 출력측을 구한 거잖아요. 출력측, 그 다음에 L과 R의 직률 회로.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니까, 전압분배가 L과 R에 나눠서 전압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전압분배업체를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조항은요, O음이야. 인덕턴스는 단위가 헬리야. 서로 안 맞죠. 그럼 인덕턴스를 갖다가 임산로 고치면요, J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J의 오메가니까 S가 되는 거고, L이 되겠지. 자, 문제는 인덕턴스 L은 1엘이니까 얘는 S옴이 될 테고, 저항은, 저항은 2옴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쉽게 풀려면, 이 V1t, X-4t를 갖다가 라프라스 변환하면 되겠죠. 지수함수니까 S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첫 번째, V2에 대해서 전압분배하게 되면, 식을 써볼까요? R 플러스 J 오메가 L 분의 저항이 걸린 거니까 R, 여기에 V1. 이건 문제의 주어링은 이 회로를 갖다가 그대로 한 거고, R은 몇? R이 2. R은 몇? R이 2. J 오메가 S를 고칠 수가, L은 1이니까 얘가 S가 되겠죠. V1은요, S 플러스 4분의 1이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약간 고쳐볼까요? 고치면, S하고 이 2하고 순서바꿈하면, S 플러스 2가 될 테고, 여기 곱하기 S 플러스 4가 곱해진 형태일 거야. 위의 분자는요, 2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라프라스가 옆관이 됐는데, 약관이 안 되죠. 라프라스가 옆관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부문정기해서, S 플러스 2분의 A,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S 플러스 4분의 B, 그럼 A값과 B값을 구해줘야 돼. A값은 뭐죠? A값은, 이 A 밑에 있는 S 플러스 2하고, 원래식에는 S 플러스 2하고, 약분하고, 그럼 나머지가 S 플러스 4분의 2가 되겠죠. 자, S에다 뭘 적용해야 돼요? 얘가 0이 달려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2에 플러스 하니까, 2가 된단 말이야. 1 나오죠. 자, 그 다음에 B값은요. B값은 마찬가지. 여기 분모 있는 이 식과, 분모 있는 식과, 여기 원래식하고, 약분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S 플러스 2분의 2가 남겠죠. S에다 뭘 적용해야 돼요? 얘가 0이 달려면, 마이너스 4를 적용해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따라서. 아, V2란 식은, 지금 구했으니까, S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식, 시간함수를 구실려면, 그죠? V2t는, 자, V2t는, 앞에 있는 얘는 뭐죠? 지수함수예요. 익스프렌셜 마이너스 2t.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보고 써놓고, 얘도 지수함수죠. 익스프렌셜 마이너스 4t가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1번. 감사합니다.